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책읽는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책 한 권을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시설이 아닌 집에서 살 권리를 위해서 12년 동안 애써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올해 봄에서 펴낸 집으로 가는 길이란 책인데요. 이 책은 오랜 시간 시설에서 살아온 장애인들의 삶을 그리고 있는 책으로 열악한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살던 장애인의 탈시설 과정과 그들의 탈시설을 도와주었던 서포터들의 구슬 기록을 엮은 신간도서입니다. 오직 스스로의 의지로 시설의 문을 닫기까지 그 시설의 거주인과 임직원이 함께 통과한 아름답고 치열했던 연대 기록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는 책인데요. 이 책에는 장애인분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하고 싶고 한 인간으로서 행복해지고 싶어하는 열망과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이 책은 임직원이 말하다와 거주인이 말하다 두 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의 생활을 직접 경험한 경험자들이 세상을 향해 자신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자신들의 소망을 진솔하게 풀어놓은 책으로 장애인의 거주권과 행복권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오늘 책 읽는 서재에서는 임직원의 경험담을 담은 임직원이 말하다와 거주인의 경험담을 담은 거주인이 말하다 중 각각 한 개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집으로 가는 길 그 책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거주인이 말하다 시설이 참 작고 초라해 보였어요. 글 강곤 2010년 가을 제주도에서 열린 2박 3일간의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다. 당시 일면식도 없던 김동림 씨와 얼떨결에 동행하며 활동지원을 했다. 활동지원도 중증장애인과의 비행기 여행도 난생 처음이었다. 활동지원에 나선 기록자도 항공사도 행사 주최 측도 모두 서틀렀다. 그 와중에 가장 침착한 이는 그였다. 김동림 씨는 10여 년 만에 연락에도 기록자를 기억하고 반갑게 맞아주었다. 첫 번째 인터뷰는 대학로 마로니의 공원 근처에 노들 장애인 야학에서 진행되었고 두 번째 인터뷰는 그의 저택에서 진행되었다. 자택 인터뷰 때는 아내 미경 씨가 옆을 지켰다. 그는 노들 야학에서 만났을 때보다 한결 평온한 모습이었다. 전혀 평온하지 않은 장애인으로서의 삶 20여 년간의 시설 생활 탈시설 이후 10여 년간의 자립생활을 들으며 문득 그 평온함의 출처가 궁금해졌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선택한 시설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에 커브를 틀어야 해서 핸들을 돌렸는데 맞은편에 버스가 오는 거예요. 버스가 그냥 지나갈 줄 알았는데 내 자전거랑 부딪혀서 자전거는 고랑에 빠지고 나는 공중으로 붕 올라갔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때는 특별히 다친 데 없이 손만 조금 까졌어요. 지금도 그때 흉터가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 뒤로 몇 개월 있다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없는 거예요. 중학교에 올라간 뒤로는 뇌 위축증이 생겨 그때부터 1987년 베데스타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까지 13년을 집에서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들어와 저놈 좀 안 보였으면 좋겠다고 했죠. 한 번은 집으로 입영 통지서가 왔습니다. 그때는 장애인 등록 같은 것도 안 했을 때였거든요. 아버지랑 신체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거기서 뭐하러 이런 사람을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고생하고 밥만 먹고 온 적도 있습니다. 하여튼 집에만 누워있는 것도 그렇고 아버지 술 먹고 그러는 것도 못 견디겠어서 어머니에게 시설을 알아봐 달라고 했어요. 차라리 시설에 가게 해달라고 어머니가 몇 군데 보시고 와서 마음에 안 드셨는지 같이 집에서 살자고 했는데 제가 계속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내 뜻대로 해보자고 해서 요양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들어갔더니 제가 제일 어린 거예요. 다들 50, 60대였습니다. 나는 25살이었으니까 방 하나에 6명 정도 있었나 하는 거라고는 텔레비전 보는 것밖에 없고 그래도 처음 2, 3년은 좋았어요. 그런데 5년 정도 지나니까 점점 식구들이 찾아오는 게 뜸해지고 나한테 하는 게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33살인가 34살 때쯤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안 알려줬는데 내가 캐물어서 알아냈습니다. 어머니가 추석에 오신다고 전화가 왔거든요. 그런데 추석이 지나도 안 오시는 거예요. 집에 전화를 했더니 누나가 넌 몰라도 된다고 했어요. 계속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추석 전에 이미 입원해 계셨는데 내가 걱정할까 봐 숨긴 거죠. 나는 그런 게 싫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어야죠. 솔직히 지금도 어디다 모셨는지 요거를 어디다 뿌렸는지도 모릅니다. 요양원에서 나온 건 2009년입니다. 나오기 2년 전인가 3년 전쯤 한규선이라는 친구랑 텔레비전을 보는데 뉴스에서 장애 수당이 올랐다고 나오는 거예요.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올랐다고요. 그래서 내가 규선 씨한테 저거 우리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랬습니다. 규선 씨가 아무 소리도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속으로 여긴 듣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했죠. 그때 내가 누구한테 전동 휠체어를 받았어요. 그게 고장이 나고 배터리도 갈아야 해서 서울에 있는 휠체어 수리점에 갔다가 저녁이 다 되어서 돌아왔는데 규선 씨가 밖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고는 방에 올라와서도 계속 그 말이 생각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원장이 사무실로 부르더니 50만 원이든 통장을 주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규선 씨가 장애 수당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 문의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서감 비대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규선 씨는 3층, 나는 4층에 살았는데 규선 씨가 내 방으로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한테도 도와달라고 했죠. 다들 좋다고 했고요. 그때부터 구청에 찾아가고 그랬습니다. 가습기 같은 거 사라고 후원자들이 돈을 주고 가면 우리 장애 수당으로 사놓고 원장이 자기 주머니에 챙긴 거예요. 그리고 무슨 위문품, 라면, 초코파이 같은 거 들어오면 바로 안 주고 1년 있다가 유통기한 지나고 줘요. 한 번은 내가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라면 같은 거를 교회 강당에 상자채 채워놓는 걸 알았는데 그날은 강당 자물쇠가 안 잠겨 있는 거예요. 친구하고 나하고 강당에 가서 초코파이 몇 상자를 가져왔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방에 올라오자마자 열두 개를 개는 감치듯 먹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 비리가 너무 많았던 거죠. 시설 비리 문제로 비대위가 만들어지고 비대위가 구청장이랑 원장이랑 세 번인가 같이 회의를 했어요. 1차, 2차는 회의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이거 잘 될 것 같다. 빨리 끝날 수도 있겠다 했는데 3차 회의 때 원장이 중간에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날 돌아와서 규선 씨가 이 싸움이 좀 갈 것 같다고 했죠. 그렇게 10년이 간 겁니다. 그렇게 해서 2008년부터 구청 앞에서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공의기사들이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했죠. 구청 앞에서 시위하다가 서울시청 앞에서 천막치고 농성도 하고 그렇게 차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5월에 발바닥 행동 김정아 활동가가 우리한테 와서 혹시 시설에서 나올 생각 있냐고 탈시설한 장애인들이 살 수 있는 집을 요구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다들 좋다고 했습니다. 저를 포함해 이때 함께한 사람들이 마로니의 8인방입니다. 그래서 2009년 6월에 짐을 사서 다 같이 나오게 된 거죠. 나와서 마로니의 공원에 가서 천막치고 농성을 했습니다. 근처에 평원제라는 자립생활주택이 있었는데 농성 기간 동안 그 집을 내어주셔서 돌아가면서 씻고 잠을 자면서 노숙 농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마로니의 농성을 접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들어가서 한 달 정도 농성을 더했습니다. 농성을 정리한 건 우리 주장이 100% 달성되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탈시설 자립생활주택을 짓는다고 하고 체험홈도 만든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 주장이 50%는 받아들여진 거니까 정리한 겁니다. 그 당시에 누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가 거기 뭐하러 가 있느냐고요. 빨리 시설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나는 내 권리 찾으러 여기 있는 거고 다시 시설에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대뜸 그럼 인연을 끊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끊었습니다. 나한테 이제 가족은 여기 있는 노들야학 사람들 발바닥 행동 사람들입니다. 아내 미경 씨를 만난 건 평원제에서였습니다. 미경 씨는 양주 요셉의 집에서 살다가 탈시설에서 평원제에 입주해 있었어요. 둘 다 노들야학에 다니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친해졌고 그러다 보니 연애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술 먹는 데도 따라오고 야학 끝나고 평원제로 돌아올 때도 같이 오고 집회하러 나갈 때도 같이 갔습니다. 평원제에서 체험 홈으로 이사 간 뒤에도 미경 씨가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먼저 사귀자고 했습니다. 결혼도 제가 먼저 하자고 그랬고요. 결혼하려면 돈도 필요하고 준비도 해야 해서 발바닥 행동에 여준민 활동가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여준민 씨와 노들야학이 팀을 만들어서 우리 결혼식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한 팀은 청첩장 만들고 다른 팀은 결혼식장을 알아봐 줬어요. 연애 1년 만에 2011년 5월 도봉 구민회관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고요. 고맙게도 야학 교사들이 따라와서 운전도 하고 활동 지연도 해 주었습니다. 2015년부터는 인권교육 강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인권교육을 하러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기억에 남는 교육은 상암동에 있는 초등학교 3, 4학년 인권교육을 갔을 때입니다. 학생들이 질문을 참 많이 했어요. 또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고 우리를 참 편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원래 교육 들어갈 때 담임선생님이 같이 있으면 되게 불편해요. 학생들한테 할 말도 잘 못하고 그런데 거기는 담임선생님이 있는데도 학생들이 편하게 질문했습니다. 또 한 여고에서도 우리를 진짜 편하게 대해줬습니다. 학교 같은 데 가면 질문 안 하고 빨리 끝내줬으면 하는데 하나하나 질문도 많이 하고 장애인에게 도움되는 게 무엇인지 사회에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도 물어보고요. 그 학교는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학교에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잘 대해주셨습니다. 시설이 아무리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창설 없는 감옥과도 같아요. 감옥 안에서 자유가 아무리 있으면 뭐합니까? 외출을 해도 정해진 시간에 들어와야 하고요. 그런데 나오면 그런 거 하나 없죠. 사람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오로지 나 편하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시설에서 나온 걸 단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도 시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빨리 지역사회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임직원이 말하다 늘릴 때까지 듣는 태도 글 박희정 간호조무사로 일한 생활재활교사 권영자 경상북도 영양에서 김포 양촌읍으로 저는 1995년에 입사했어요. 11월부터 다니기 시작했죠. 2019년 12월에 청년퇴직했으니까 꽤 오래 일했어요. 베데스다 요양원의 첫인상이요? 아, 이런데도 있구나. 그때는 장애인의 삶을 잘 몰랐어요. 어쩌다 길거리에서 휠체어 타고 지나가는 사람을 보는 정도였으니까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았죠. 시설에서 일하면서 거주인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노조에도 가담했어요. 고향은 경상북도 영양 어릴 때는 꿈이 보육교사였어요. 보육원 아이들 돌보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아기들 보면 이쁘니까. 중학교 졸업하고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서 병원에서 일했죠. 결혼하기 전까지 한 4년 정도 주사 잘 놓는다는 소리를 좀 들었죠. 뭐, 팁을 주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재밌게 지냈네요. 결혼하면서 병원을 그만두고 남편 따라 전라남도 영암으로 갔어요. 애들 학교 들어가면서 다시 직장을 구했고요. 시골살림이 그렇잖아요. 농사 지어봤자 남는 것도 없고 누가 목표 시내에 있는 공장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박스 만드는 공장이었어요. 집에서 차로 한 2, 30분 거리인데 베데스다 요양원에 오기 전까지는 거기에서 쭉 일했어요. 큰애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니까 교육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시골살림 정리하고 눌러앉은 데가 김포 양촌읍이에요. 애들 교육을 생각하면 서울로 가야 하는데 서울에 집어들 돈은 없었어요. 남편은 양촌읍에서 직장을 다니기로 이미 얘기가 된 상태였어요. 남편 직장 가까운 데로 가서 차비라도 아끼려고 양촌읍에 집을 구한 거예요. 맞벌이를 해야 먹고 사니까 저도 직장을 알아봤어요. 새들어 살던 집주인 아주머니가 여기 장애인 요양원이란 데가 있는데 사랑 구하는 것 같더라고 말해주더라고요.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이력서를 한 번 넣어봤죠. 바로 일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생활재활교사로 일했어요. 거주인이 120명 정도 있었어요. 방마다 정원을 초과해서 많으면 8명까지도 함께 지냈고요. 그에 반해 생활재활교사는 턱없이 부족했죠. 교사 한 사람당 10명 많으면 15명도 보고 그랬어요. 힘들게 일했죠. 그때는 거주인 중에 돌아가시는 분도 많았어요. 생활재활교사는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밥부터 챙겨요. 먹이고 정리하고 나면 씻기죠. 목욕, 청소 이런 게 시간이 엄청 걸려요.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 하루에 10명씩 씻길 때도 있었어요. 씻고 젖은 발로 나가다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분들도 있었죠. 신경 쓸 것도 많고 일이 힘들어서 무릎을 다쳤어요. 제대로 치료를 못했더니 점점 안 좋아져가지고 연골이 파손됐어요. 두 번이나 수술을 했죠. 제가 생활재활교사로 몇 년 일하다가 나중에는 간호조무사로 일했거든요. 무릎은 생활재활교사로 일할 때부터 상한 건데 수술은 간호조무사로 일할 때 했어요.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무릎이 이렇게 될 일은 없다고 이건 그냥 나이 들어서 아픈 거라고 판정을 받아서 산재 처리가 안 됐죠. 결국 치료비는 자비로 부담했죠. 두 달을 쉬었는데 병가 처리도 안 된 상태로 월급이 계속 나왔어요. 원장이 통장에 들어온 돈을 후원하라고 하더라고요. 베데스다 요양원 이름으로 바로 보내는 게 아니고 제 통장으로 돈을 주면서 저한테 제 삼자 이름으로 돈을 보내라고 시켰어요. 뭐 저는 거기서 일을 계속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죠. 당신은 회장 말이 법이라서 자르겠다 마음 먹으면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잘라버렸으니까요. 간호조무사로 일할 때는 120명을 혼자서 담당했어요. 주치의가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진료하고 처방하면 병원에서 약이 와요. 약은 주로 정신과 약들이 많았죠. 고혈압, 당뇨처럼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약을 의무실에서 관리하면서 시간 맞춰서 나눠주는 거죠. 그때는 주사 맞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영양제도 그때는 의료비 책정이 돼서 요양원에 돈이 제법 많이 나왔거든요. 상처나 욕창이 있는 사람은 아침 식후에 씻기고 나서 치료해줬어요. 요즘은 도녀 카데터 하나 끼울 때도 병원 가지만 그때는 웬만한 건 다 안에서 해결하는 방식이었어요. 큰 환자가 생기면 병원에 데리고 가고 상처나 욕창 같은 건 안에서 치료했죠. 저희 집이 시설하고 5분 거리예요. 카데터가 빠졌다거나 응급상황 생기면 새벽 1시든 2시든 달려갔죠. 힘들지만 재미도 있었어요. 거주인들하고 어울려서 이것저것 원장 몰래 같이 만들어 먹기도 하고 밥도 한 양재기에다 비벼서 같이 떠먹고 봄 되면 같이 들에 나가 쑥 듣고 계절 따라 재미난 일을 했었죠. 식구들하고는 좋았어요. 힘든 거 알아줄 때 보람을 느꼈고요. 제가 마음이 강하지 못해요. 그런데 노조할 때는 적극적으로 많이 도왔어요. 데자보 쓰는 것만 해도 모일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시설하고 가까운 우리 집에 모여서 많이 했죠. 노조는 처음이었죠. 노조가 어떤 건지도 몰랐어요. 뭐 지금도 안다고 할 수는 없지만요. 어쨌든 이 시설은 그냥 두면 안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거주인들의 삶의 질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노조든 뭐든 해야 한다고 생각한 거죠. 베데스다 요양원 임직원이 다 회장 친인척이었으니 투명하게 운영돼야 우리 거주인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운영진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으로만 비리가 없어야 된다는 생각으로만 한 거예요. 그 당시에 비리가 너무 많았어요. 프로그램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했다고 해라 돈 얼마 썼다고 해라 시켰죠. 감사가 나올 때면 국장이 직원들한테 직접 이렇게 얘기하라고 강요하는 판국이었어요. 심지어 의료비도요. 제가 간호조무사니까 들어오는 물품 확인하고 사인을 하잖아요. 서류를 보면 오지도 않은 것들이 많이 적혀 있어요. 처음 봤을 때 화가 났죠. 이건 아닌데 이 돈이 다 어디로 가나 다 회장님 손으로 가든지 아니면 물품 구입하는 사람 손으로 가든지 할 거 아니에요. 절대로 거주인들한테 가지는 않죠. 속상했습니다. 이중장부라고 해야 할까 아무튼 사무실에 두면 안 되는 서류들을 의무실에 많이 갖다 놓더라고요. 제가 그걸 알려줬어요. 그런 자료들을 모아서 세상에 알리게 된 거죠. 간호조무사로 있을 때는 회장 주사도 자주 놔주고 뭐 관계가 그런대로 괜찮았어요. 그런데 제가 노조 활동에 참여하는 동안 전문 간호사 한 사람이 들어왔고 저는 다시 생활 재활 교사로 내려앉았죠. 사실 거주인들이 나가서 살겠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걱정 많이 했어요. 시설 안에서도 권리 찾아가면서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러고 나가서 어떻게 살까 못된 활동 지원사 만나면 방치되지 않을까 걱정 많이 했죠. 그런데 잘 살더라고요. 더 좋게 나가서 결혼도 하고 차를 사기도 하고 자유롭게 살더라고요. 우리 걱정은 기후일 뿐이었어요. 저도 얼마 전부터 활동 지원사로 다시 일을 시작했거든요. 시설에서 나간 분 중에 중증에 인지장애가 있는 분이 계세요. 아무래도 아는 사람이 활동 지원하면 좋지 않겠냐고 여러 번 요청이 와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한때는 자기 표현이 가능한 분들만 나와 살아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도 나와서 살아야 겠더라고요. 제가 직접 일해보면서 느낀 겁니다. 삶의 질이 확 높아졌다고 할까 확실한 변화가 있어요. 이분이 시설에 계실 때 산책이라고 는 고작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가 다였어요. 지금은 매일 휠체어에 태우거든요. 날씨가 좋을 때는 밖에 나가 산책도 하고요.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밖으로 잘 못 나가지만 거실에라도 데리고 나와서 음악도 듣고 그러죠. 그분이 콧줄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빼면 안 되니까 시설에서는 팔에 보조기를 채워놓죠. 얼굴로 손을 못 올리게 말이죠. 팔에 이상이 없나 확인할 때만 잠깐씩 풀고 다시 채워놓습니다. 지금은 하루에 두세 시간만이라도 완전히 풀어드려요. 자립해서 일대일로 활동 지원을 하니까 가능한 거죠. 풀어드리면 마음대로 손을 막 움직이시죠. 어지간한 건 그냥 놔둬요. 콧줄을 건드리는 것만 아니면 자유자재로 손을 쓰실 수 있게요. 옆에서 지켜보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는 제가 그분 손을 잡아요. 같이 손잡고 노래도 들려드리죠. 따뜻하고 좋죠. 그럴 때 그분에게 어떤 생각이 들지 궁금하긴 해요. 손잡고 있으니까 좋아요? 라고 물어도 표정이 없고 사랑해요 말해도 표정이 없지만 그래도 시설에 계실 때보다는 밝아졌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시설에서 나와야 좀 더 따뜻한 환경에서 살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시설은 시설이니까요. 시설은 정해진 루틴대로 살아야 해요. 딱 시간 정해서 밥 먹어야 되고 잠자는 시간에는 자기 싫어도 자야 되고 일어나는 시간에 일어나야 되고 어려서부터 평생 이런 시설에서만 살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한 번 나와서 자기 삶을 살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이웃 주민들이 이분들을 만날 때 장애 특성을 알고 이해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어떨 때는 언어장애나 인지장애가 있는 분들의 말을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들어줘야 겠더라고요. 대충 듣다가 포기할 게 아니라 끝까지 뭔가 필요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 마음을 알아듣고 해결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저도 바쁘다 보니 많이 포기했죠. 나중에 보니까 결국 끝까지 들어서 해결해야 할 문제더라고요. 계속 듣다 보면 들린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들의 삶과 소망을 담고 있는 신간도서 집으로 가는 길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